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요하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 아니하겠고 걸구리 이제부터는 실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자손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애할 것이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금요 모임이 저녁시간에 있죠. 7시 반부터 금요 제자훈련이 시작되고 8시 반부터 찬양기도회가 이어집니다. 우리 자녀들도 금요 모임이 있으니까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이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본 말씀 속에 주의 손이라는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몇 절에 나오죠? 23절에 나오죠. 23절 말씀 다시 한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애할 것이며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 행한 것.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나의 손. 바로 주의 손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주의 손이 나올 때 우리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주목을 해야 하죠. 주의 손이라는 말씀하고 같은 의미로 같은 맥락에서 쓰이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손, 주의 신, 그리고 주의 권능입니다. 즉, 주님의 손이라는 말씀과 성령이라는 말씀과 권능이라는 말씀은 동격입니다. 그것이 같은 뜻을 지닌 같은 문맥에서 성경에 종종 나타나죠. 그래서 주의 손으로 행하시는 것, 성령의 역사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잘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주의 손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를 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총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받은 자다.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혼미한 마음을 밝히셔서 총명을 주시고 원망하던 우리가 주의 교훈을 받아서 주님의 손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주의 손 성경에서 특별히 한 개인에게 주의 손이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한 교회에 주의 손이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두 말씀을 찾아볼 텐데 첫째는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4장 10절은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 614면이죠. 구약성경 614면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우리 찾아와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614면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래여 가로대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도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말씀 가운데 뭐가 나오죠? 주의 손이 나오죠. 발견하셨습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누구의 기도입니까? 야베스의 기도 우리 그리스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가 내게의 간구로 이루어져 있는 것 주목하시죠?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도하사 축복을 간구하며 살았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내 사업의 지경을 내 영향력의 지경을 내 사역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님의 손 주님의 권능 주의 영으로 나를 도우셔서 나로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이 기도 생활에 나침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도 기도하면 되겠구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도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정말 그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절실한 필요고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간구하며 살아야 하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너무 지나치게 비평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아 그거 기복적이 아니냐 기복적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고 그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쓸 때 이기적인 동기와 목적으로 복을 쓰는 것이 잘못이지 인간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고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창생의 1장부터 유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이 성경을 통하여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축복을 받아야 살 수가 있어요. 왜 축복을 구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남에게도 그 축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복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제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제 사업의 지경을 제 영향력의 지경을 제 사역의 지경을 하나님이 일을 하고자 하는 가운데 그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기도해야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힘은 너무 명백한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지경을 넓혀 주셔야 되죠. 그와 같은 역사는 주의 손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셔야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옵소서. 그 기도를 우리가 아침마다 드리며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나로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세상은 정말 환란도 많고 근심도 많습니다. 그 환란이 닥쳐올 환란 때문에 사람들이 전전긍긍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데 그 환란이 미처 닥치기도 전에 그 근심 때문에 사람들이 무너져 내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환란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근심의 짐도 면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야베스는 정말 불우한 환경에서 너무 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도 유복자인지 아버지가 일찍 가족을 떠나셨는지 알 수 없지만 어머니가 그 아들을 낳고 너무 마음이 막막한지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붙여줬어요. 야베스가 무슨 뜻이라고요? 야베스가 고통이라는 뜻이란 말이죠. 어떻게 아들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어줬겠습니까? 그러한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던 야베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는 성경에 빛나는 인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조화여러분도 야베스가 되었던 그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간구를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개인에게 임한 주의의 손이죠. 공동체의 주의 손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교회의 주의 손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수다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붕의 역사가 펼쳐진다. 4등전 11장 21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등전 11장 21절 말씀 찾아와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등전 11장 21절 말씀은 신약성경 206면이죠. 신약성경 206면. 4등전 11장 21절 말씀 찾아와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등전 11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무엇이 그들과 함께했다고요? 주의 손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한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이것이 바로 붕의 역사죠. 한 교회의 붕, 한 가정의 붕, 한 사업체의 붕.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주의 손이 함께하시는가? 그리하지 아니하시는가? 거기에 좌우된다 하는 것이죠. 주의 손이 여러분이 가정에 함께하시고 여러분이 사업에 함께하시고 여러분이 교회에 함께하셔서 그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란과 근심을 면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수다한 사람들이 주를 믿고 돌아오는 붕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주님의 손이 임했던 교회 이름이 뭐죠? 이 교회가 어느 교회였습니까? 이 교회가 바로 안디옥교회 아니었어요? 안디옥교회. 그래서 안디옥교회가 생성이 되고 안디옥교회가 붕이 돼서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세계 선교, 세계 보금화의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계 선교의 바통이 바로 이 안디옥교회로 옮겨지게 되고 이제 구원의 보금의 횃불이 안디옥교를 통해서 온 세계를 향하여 번져가게 됩니다. 그러한 것처럼 주의 손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여러분의 교회 속에 함께하셔서 수다한 사람들이 주를 믿고 죽게 돌아오는 붕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곤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주님의 손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혼미하던 저희 자녀들에게 총명을 주시고 원망하던 저희 자녀들이 교훈을 받아 주님의 손의 역사를 보고 성령춘만을 입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상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안디옥교회처럼 저희 샬롬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셔서 수다한 사람들이 주를 믿고 죽게 돌아오게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샬롬 장애인 선교회 박모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천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공천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성령으로 하나님, 저희를 성령으로